Q. 3프로라이터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삼포로티비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근데 직업이 닥터둠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계속 안좋다고 얘기하면 언제가 안좋을 수 있잖아요 경제가 좋아졌다고 나빠졌다고 하는건데 근데 루비니 교수가 얘기하면 또 뭐가 안좋다고 그러나 한번 보고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루비니 교수가 안좋게 예측했던거는 안좋았던 적이 좀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아 그때 유명해졌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닥터둠 이쪽 계열의 유명한 사람은 딱 그때야 그때 딱 한번 마이클 베리 그때 딱 한번 딱 한번 아 한번 그렇게 쫙 하면 그냥 한 10년 20년 이렇게 가는군요 10년차 한번 쫙 땡기고 알겠습니다 진짜 고수는 닥터둠이다 상승론자냐 하락론자냐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오를거 같으면 오른다 그러고 내릴거 같으면 내린다 그러는게 고수지 10년 동안 같은 얘기하는 그때 또 루비니 교수는 안 들을 수가 없는게 또 그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우리장 어제 미장부터 봅니다 우리장 뭐 좋았어요 그냥 뭐 강부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힘이 없어요 아 그래요? 삐죽했다가 이렇게 휘휘휴 삐죽 휘휘휴 나사삭도 0.63 다우전스도 0.2 그러네 S&P도 0.31 뭐 그냥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부합이긴 한데 확실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게 좀 느껴져요 그게 물가는 많이 올라오고 있고 3월 말 되면 FMC에 대한 긴장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 뭐 올라도 오른 것 같지도 않고 뭐 내리자니 뭐 애매하고 어제 내구제 수주 관련한 발표가 좀 있었는데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전문가 예상치보다는 좀 감소해서 좀 부진한 편이었어요 내구제가 근데 거기에 이제 보잉의 여객기 수주가 뭐 기고 효과가 좀 있었다라는게 좀 있었고 국채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10년물도 3.97% 거의 4% 근접하는 선까지 좀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올릴 것에 대한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가 올릴 거다라는 얘기는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터 플랜 3를 공개를 하겠다 3월 1일에 발표한다 미래는 밝다 라는 얘기입니다 3월 1일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를 엽니다 근데 로이터는 이 자리에서 테슬라가 마스터 플랜 3를 공개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는 테슬라가 1,2를 예전에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마스터 플랜 1에서는 스포츠카 만든다 합리적인 차량을 만든다 더합리적인 차량을 만든다 무공의 발전 옵션을 제공한다 이루어지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로드스터, 모델 S, 모델 3, 그리고 솔라시티로 태양광까지 했기 때문에 마스터 1은 달성이 됐고 마스터 2는 에너지 생산과 저장의 통합은 ESS와 솔라루프 천장에다 태양광 깔고 거기서 ESS로 충전해서 거기서 자동차 충전하는 거 했고요 승용차 외에 육상 차량의 전기차로 확대한다 이거는 아직 달성이 안 됐습니다 세미트럭이라든지 사이버트럭 관련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양산되는 체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달성이 안 됐고 자율주행은 FSD, 풀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은 요새 좀 논란이 좀 있죠 이거는 완전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현재 수준에서는 주행 보조 기능 중에는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제일 낫죠, 현재까지 네, 근데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그거를 완전자율주행이라고 안 하고 주행 보조라고 합니다 주행할 때 그냥 안전하게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풀셀프 드라이빙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논란이 좀 있는 거죠 근데 퀄리티 자체는 테슬라의 주행 보조가 제일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쉐어링 로보택시 하겠다는 것도 달성은 안 됐습니다 근데 마스터 플랜에도 또 멋있는 것도 발표하겠죠 이번에? 네, 근데 그렇게 우주적인 내용들까지는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 좀 보고 있는 거는 반값 테슬라 모델2 얼마나 싸게 나오냐 네, 모델2에 대해서 내놓는다고 얘기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그거 내놓을 겁니다 모델2? 네, 어제도 그랬잖아 중국하고 저 기선제화 못하면 2천만 원대 막 이런 거 그렇지 공장은 어디에서? 공장? 네, 전 세계에서 구간도 같은 데 보죠, 인도 인도 같은 데서 인도 같은 데 그거를 찍어서 만드는 거 있는데 이 얘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찍어서 만드는 방식이 원래 중국에 있는 회사가 만드는 거예요 찍는 그 설비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설비가 원래 프레스 설비 같은 게? 네, 원래 뭐 만들던 회사냐면 장난감 자동차 만들던 회사입니다 플라스틱으로 살짝 녹인 다음에 프레스 빵 찍으면 차 한 대 딱 나오잖아요 장난감 자동차 그거를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어마어마한 무게로 기가프레스 빵 찍어서 만드는 건데 그렇게 만드는 공장이 기가텍사스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이 좀 적게 늘게 되고 제조 쪽에서 차세대 플랫폼을 만들면 생산비용 절감으로 인한 반값 전기차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건데요 좀 전에 김 프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전기차 시장의 동향이 좀 변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거의 전기차는 완성도와 성능 그렇죠 고급 그러니까 돈이 얼마인지는 그 다음 문제고 얼마나 완성도 높게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느냐에 경쟁을 했어요 그게 왜냐면 얼리아덥터 시장이었거든 저걸 모는 순간 내가 좀 있어 보이는 거야 테슬라 딱 물고 벤스보다 더 있어 보이잖아 그렇죠 가격은 좀 싸도 거기에다가 크로아티아의 리막 이런 데는 제로백 2.5초 100km 가는데 딱 밟으면 그냥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멋있잖아요 그걸로 또 원래 기존 자동차들은 많이 싸우긴 하니까 성능을 예 그랬고 예전에 탑기어에서 운전 잘하시는 MC가 리막 타고서 병원 갔잖아요 왜요? 사고 나서 너무 빨라요 가속 초반 가속이 뭐 그런 것들이었다 욕디스크 걸리지 딱 쉽지 그게 아니라 박아가지고 그렇게 운전을 잘하시는 분인데 너무 빨리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 모델2가 한 2만 5천 불 정도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근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 한 3만 불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거의 모델3 함대 비용으로 전기차 두 대를 만들 수 있을 거다 이게 머스크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비용이 굉장히 높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실 인산철 배터리 중국산 인산철 배터리하고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를 비교를 하면 3원계 배터리가 더 좋아요 성능은? 네 에너지 밀도가 더 높습니다 그거는 두말할 나이가 없어요 근데 뭐 성능 좀 떨어지고 하도 그냥 하겠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뭐 항상 고성능 자동차를 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출퇴근하고 가려면 뭐 네 그리고서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살 때 그런다 그러면은 여기서 3만 달러짜리 저가 모델을 테슬라가 나누게 되면은 이게 웰스파고에서 분석을 한 건데 전체 자동차 시장 수요의 95%까지 충족할 수 있다 무서운 얘긴데 그러니까 저가부터 고가까지 고가까지 모델S에 로드스터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이 라인업을 커버할 수 있는 라인업이 된다는 거예요 로드스터도 아직 나와요? 로드스터도 나오죠 아 그래요? 스포츠카에다가 그리고 모델3 플레이트라고 또 최고 성능 모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업을 갖추게 되고 거기다 사이버 트럭 되면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을 많이 타니까 그렇게 되면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강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중국 전기차가 대단하게 좋아서 아시아 시장을 먹는 게 아니고 보여드렸잖아요 고양이 같이 생긴 애하고 조그만 그런 5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게 그건 500만 원짜리는 전기차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품목들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월가에서는 또 이제 식은 떡밥이긴 합니다만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공장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 같은 것들이 이번에 좀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이 제목 보면 지구를 위한 완전히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로 가는 길인 마스터 플랜 3를 공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거보다는 좀 두루뭉술한 얘기가 주를 이루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게 뭐 스타링크랑의 연계성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그런 얘기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테슬라의 발표라는 거를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시니컬하게 뭐 또 그냥 또 뭐 좋은 소리 하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전세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 전략들을 세우는 과정들에서 또 다른 움직임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는 기아가 EV3 준비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EV3? 네 보통 EV6 EV9 EV9은 큰 대형이고 아 369로 가는군요 네 369 3 이건 이제 해야 되죠 기아가 뭐 369로 나간 거는 꽤 오래됐잖아요 K7 K5 그러니까 그건 5,7 같잖아요 아 그래? 9도 있는데 3579였나 3579 가는 아 3579인데 369로 간다 369로 간다 전기차는 아 전기차는 아 거기에 대한 의미까지 분석해보진 못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369냐고 하여튼 369로 간다 이거죠 네 그리고 현대차는 광주형 일자리 그러니까 글로벌 모터스라고 있어요 광주 글로벌 모터스 옛날에 광주형 일자리로 알려져 있던 거기가 캐스퍼를 만들고 있는데 캐스퍼가 잘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그냥 뭐 불티나게 팔린다고 했는데 초반에는 예약 판매 엄청났고 좀 보이기도 많이 보이긴 하는데 좀 비싸요 캐스퍼가? 네 소형치고 좀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전기차 모델로 양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좀 애매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작은 전기차에 대응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일반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은 내수에서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 만들고 수출이 나가고 그런데 우리나라 내수시장에서 소형차가 진짜 안 팔려요 안 팔리죠 하긴 이제 아반떼도 잘 안 보이더라 아반떼도 없어 요새 뭐 그냥 보통 그랜저 바로 들어가 맞아요 그치? 옛날에는 진짜 조금 직장 괜찮은 사람도 아반떼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나타 한 다음에 아 그랜저? 이런 거였는데 요즘 늘 치고 못 사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이제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 차값 벌어야 되니까 20대에는 출산을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차 때문에? 집 때문에 차 때문에 어쨌든 소형차는 안 팔린다 3월 1일에 뭐 어느 루트가 됐든 3월 1일에 마스터 플랜 3 나오면 좀 상세하게 자동차 산업 관련 관점에서 한번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미분양 10년 만에 최다 주택시장 뉴스인데 이게 제가 주택시장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작년 10월 우리를 정말 공포에 떨게 했던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이 미분양 주택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미분양 주택이라는 것의 도표를 보시면 이게 2009년에는 최정점으로 나왔지만 이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근 동향으로 보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파르게도 올라오지만 참 밀도 있게 올라가네 저쪽 떨어지고 툭툭 떨어지는데 이게 지난달 전국에 미분양이 7만 5천호 한 10.6% 1개월 만에 10.6% 증가했는데 이거를 좀 시계열을 좁혀놔서 그렇지 한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예요 그런데 보통 미분양이 위험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이 한 6만 5천호 정도 되거든요 부동산 보시는 부동산 중에서도 부동산 리스크 보시는 분들이 주로 보는 숫자예요 그런데 지역별로 보시면 서울은 996호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데 서울의 미분양이 1,000개가 안 되네 네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보면 12,000호예요 그런데 지방이 6만 3천호입니다 그럼 어디에 리스크가 훨씬 더 큰지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내구가 1만 3천이네 네 미분양의 84%가 지방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현재 미분양은 건설사의 가격 할인 등 자구 노력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일시적인 마찰성 미분양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저 그래프가 저게 전에는 연으로 오다가 다음에 월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렇죠 뒤에는 연으로 툭툭툭 끊어놓고 이 뒤에는 월 기준으로 보라고 세세하게 좀 해놨습니다 그런 거 눈 속이면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 노하니 와서 저 연으로 오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첨첨한가 했어 뒤에는 월 단위예요 이런 거 잡아내야 됩니다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권순우 기자도 무조건 믿을 게 아니에요 제가 그린 편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거 어떤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지난 10월에 부동산 PF 관련한 위기가 되게 세게 왔을 때는 모든 PF 현장이 자금 조달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걸 정부가 지원을 해서 만기 연장을 해놨습니다 만기 연장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빚을 냈으면 갚아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기만 연장해놓은 거라 이게 갚는다는 얘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예 청산을 해버리거나 하나는 분양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빌린 돈에 십시일반 개인들이 이 주택을 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미분양이 났다는 건 안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건설사들에서는 지금 뭘 요구하고 있냐면 나라에서 미분양을 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나라에서? 고질인 것 같아 고질이 고질 큰 사이트는 다 정보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 망하면 시스템 리스크 옵니다 금융회사 위기 옵니다 그러면서 사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안 팔린다는 얘기는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가격을 낮춰야죠 그렇지 그럼 그동안 거의 한 부동산 화랑 한 10년 동안 금융회사 건설사 이거 부동산 가지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예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수익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 가격을 유지하고 그래서 미분양이 나고 그럼 그거를 정부 보고 사달라?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떠안아준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부동산 PF 문제가 소프트렌딩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격을 충분히 낮춰서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가격 정도를 만들어야 돼요 가격 낮추면 다 팔리더만 그러니까요 입지가 괜찮고 가격이 좋은 PF는 다 팔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되냐 분양가를 낮춰서 건설사나 금융사가 수익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 정도 고통 분담을 하면서 내려가는 부분이 부동산 PF를 연착륙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 막 올라온다고 해서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 오히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사 금융사들이 어떤 식으로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금융시장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소프트렌딩할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가 될 것 같아서 부동산 뉴스이긴 하지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건 또 우리 뉴스를 그냥 전달하는 것만이 아닌 또 분석하고 판단하고 보는 방법을 또 같이 알려주시는 권팀장님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문제예요 뭐요? 그 건설 사이트 이거 저 좀만 더 칭찬받으면 안 되나요? 그걸 끊으세요 어려울 땐 다 구경건설사 돼 잘 나갈 땐 민간이고 잘 나가면 돈 떼로 벌고 있으니까 손해는 안 벌려고 손해도 아닐 거야 아마 그리고 들렀는 거지 자 그럼 세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뉴스 시간 돼서 좀 짧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구경회사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삼사와 은행권의 담합에 대한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공정위가? 네 직권조사에 착수를 했다 그러는데 이 이벤트를 정치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뉴스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온도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저희는 아무래도 경제 뉴스 방향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이 경제 뉴스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전패를 줄이라고 지시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오고 금리라든지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그러니까 개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라든지 통신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압력을 주는 것들은 충분히 정치사회적으로 가능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은행들 주가를 한번 보시면 이 중간쯤에 여기가 연초에 좀 많이 올랐어요 신한지주도 그렇고 KB지주도 그렇고 그런데 이때가 보통 주주 행동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배당이라든지 주주환원에 대한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쭉쭉 갔죠? 그러다가 쭉 내려오는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 담합 관련한 얘기를 히스토리를 보면 2012년에 CD금리 담합 관련한 조사가 있었어요 은행들이 대출에 대해서 담합을 했다 CD가 양독성 예금증서거든요 기준이 되는 금리죠 그게 다 맞은붙여서 대출금리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거를 4년 동안 조사를 하고서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CD금리 대신 코픽스 금리가 나오는 그런 다양한 개선들이 좀 있었고 통신사 같은 경우도 SKT, LG, KT 보시면 지금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KT가 더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배구조상의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SKT보다 더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알드폰 자회사라든지 비자회사, 요금 재개, 고객 지원 등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라는 부분들은 보는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 프로님께서 여기에 해설을 좀 더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이 폴리티컬 리스크가 원래 있는 업종이에요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신, 에너지, 금융 여기는 폴리티컬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투자를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사이클에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고 폴리티컬 리스크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정책적인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약해지는 모습들을 좀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 공공성이 강한 섹터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좀 이런 뉴스를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꽤 오랫동안 이런 업종을 많이 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보세요?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은행주 투자가 잘 쉬워 보인다니까 안 망하죠 그리고 딱 재무재표를 보면 와 역대급 실적이 나오지 유동성 끝내주지 시가 배당률 와 저 은행 가서 예금을 할 바에는 치명적인 거야 딱 이럴 때 투자를 한다고 저 은행 가서 예금을 할 바에는 저 시가 배당을 받아버리지 차라리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냐 예측 불어라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발표를 딱 해가지고 예대 마진을 줄입니다 정부에서 딱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런 류의 투자를 하실 때는 빠졌을 때 하셔서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들어가라 나는 항상 그래요 그러면 은행에서 은행 예금보다 더 높은 걸 원한다며 그러면 은행 예금은 내가 볼 때 3% 줘요 지금 그러면 3배 이상 먹지 마라 난 항상 그렇게 생각해 은행도 투자해가지고 은행 예금보다 3배 이상 먹었어요 그러니까 10% 먹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 기간이 은행 예금은 1년이자 1년에 3% 주는 거죠 거기다가 20% 가까이 세금을 떼잖아요 예금 이자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만약에 10% 먹으면 이거 1년 풀리 안 가거나 은행주가요 단기간에도 랠리를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때 산단 말이에요 그때 팔아줘야 된다 뭔가 분위기 좋을 때 빨리 사서 빨리 파는 게 맞지 그러니까 10% 들어갈 때 딱 10% 나면 뒤도 안 돌아본다고 죄송합니다 은행주 투자자분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면 은행주 투자를 좀 조심해라 묻어놓고 장기 투자 이런 거는 은행주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은행주는 은행주 같은 거는 은행주 한전주 가스 에너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잘 아는 우리나라 최고의 가치 투자의 대가가 재무적 분석을 다 해가지고 제일 우량한 회사인 한전을 사서 10년 동안 보유해서 500원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상장 배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은행주 그리고 통신 이쪽으로는 또 정부의 입김이 좀 들어가면서 주가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이 삼박자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매물이 딱 소진된 거예요 그래서 금매물 윗단으로 갈 거냐 그 아랫단의 가격이 때가 나오면 그 아래로 갈 거냐 지금 분기점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더 정확하게 들으시려면 한 두 달 뒤에 저를 만나시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결론을 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굳이 딱 선택을 드리자면 임형록 교수의 부동산 전망 그 결론이 궁금하다면 3프로티비 멤버십에서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뺀에 저녁뺀 좀 더 판매하는 뺀에